명덕역 스테이션 명덕역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과 남구 대명동에 걸쳐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환승역이다.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며 1호선은 중앙대로에 3호선은 명덕로에 있다. 1997년 11월 26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해 2003년 10월 20일까지 8개월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3월 13일 아양교역과 함께 2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가 신설되었다. 1호선의 경우 2역과 반월당역 사이에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연결선로가 있으며 2호선 전동차가 월배 차량 사업소 중검수를 목적으로 이용한다. 2015년 4월 23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 되었고 3호선 환승통로는 대명 이동 방면에 있다. 그리고 2역은 대구도시철도의 모든 환승역 중 유일하게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끼리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이며 대구도시철도의 환승역 중 역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어느 순간부터 명덕역에서 명덕으로 역명이 바뀐 역이다. 3호선의 개통으로 기존 1호선 측 출구였던 2에서 4번 출구가 각각 5에서 7번 출구로 변경되었다. 2역의 발빠짐 안내방송은 설아 명곡 방면에서만 나온다. 안심방면은 승강장에서는 발빠짐 안내방송이 나오나 열차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 위치한 사거리인 명덕 내거리와 역인근 도로인 명덕로에서 유래되었다. 2노선 모두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2노선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반월당역처럼 1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할 때 열차 앞칸과 끝칸의 환승 통로가 있다. 2노선 모두 대압실을 통과하면 반대편 승강장으로 갈 수 있다. 3호선이 청라 언덕역과 함께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1호선의 경우 승강장이 곡선이라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서 자동 발빠짐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3호선 개통 이후 1호선 명덕역의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